내년 초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연 최저 5%대의 미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. 특히 주주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부실을 100% 떠나주기로 했습니다. 최보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. 카카오뱅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중금리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가칭 주머니 속 비상금이란 이름으로 카카오뱅크 고객이면 누구나 대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한도와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개발하는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책정되며 카카오 측은 올 연말 본인과 신청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상품 심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 취재 결과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는 신용 등급에 따라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. 금리는 연 최저 5%에서 9% 사이로 최근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중금리 사잇돌 대출 상품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. 카카오뱅크는 11개 주주사들의 플랫폼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세분화하고 이 같은 중금리 대출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특히 비상금 대출의 부실은 주주사 중 한 곳인 서울보증보험이 100% 떠안아주기로 했습니다. 서울보증이 대출금에 대해 연 1에서 5% 정도의 보증보험료를 받는 대신 추후 대출 회수가 안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. 서울보증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이용자 가운데 유효 대출 고객수를 4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면서 이들에게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대출했을 때 부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서울보증 측은 또 추후 경쟁사인 K-뱅크 역시 이 같은 상품 출시를 원할 경우 협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. 서울보증 측은 또 추후 경쟁사인 K-뱅크 쌓을 통해서 주행사인 K-뱅크